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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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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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화이팅! 네, 화이팅! 우리 박수 이룬 수 없는 힘이 되겠네요. 네, 여러분들 이 모든 성공은 성공은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신규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만든 자리에요. 여러분들이 이룬 자리입니다. 이것이 그로잉업이죠. 그죠?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오르는 그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2022년 1월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꿈꾸시고 이 무대에 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. 우리는 여러분들 한 분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. 요사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많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로잉업 그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원칙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로잉업 그룹 화이팅! 화이팅! 여기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잠시 여러분들 공지사항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?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있지? 빠르게 안내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공지사항!